안녕하십니까 딸귀처럼 달달한 딸영호 tv 이번 시간은 실용영장문 강의 제6회 부정부사 부정부사구 부정부사절 이 문두에 오면 주호와 동사가 도체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사항입니다 문법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럼 문장을 쓸 때는 어떠냐 문장을 쓸 때도 이런 것이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이렇게 쓴다면 굉장히 원어민다운 그런 글이 됩니다 그야말로 버터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영어가 됩니다 이런 걸 활용한다면 원어민들이 이런 걸 보면 야 기똥차다 이렇게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감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우 상당히 뭔가 이 글이 운치가 있네 이 정도로 이렇게 Never have I been more insulted 자 이것은 이제 해설 부분입니다 이렇게 6개 문장을 보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장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ver have I been more insulted 이 문장은 원래는 이 문장이죠 I've never been more insulted 나는 이보다 더 모욕감을 느낀 적은 없다 Never를 앞으로 이렇게 뺏습니다 부정부사죠 부정부사만 이렇게 와도 이렇게 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주호가 되는 거죠 Never have I been 이렇게 Seldom as he has he seen anything stranger 이건 또 원래 이렇게 he has seldom 이 부정부사의 위치는요 원래는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 조동사 없다 그러면 그냥 본동사 앞에 들어가면 됩니다 부정부사 Not never 이런 거 위치 Seldom 이것도 부정부사입니다 뭐 Seldom, Hardly, Only, Little 이런 말은 다 부정부사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여기 anything stranger 이렇게 sing로 끝나는 이런 부정 대명사가 있죠 이런 것은 수식어가 오면 이렇게 앞에 못 오고 뒤에 오죠 any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anything stranger or something stranger 더 나선 것 이보다 더 나선 것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Seldom 좀처럼 이보다 더 나선 어떤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 Hardly does he come to class on time Come to class on time은 이제 그 수업시간에 지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때 오다는 말인데 그는 거의 수업시간에 제때 오지 않는다니까 거의 지각한다는 말이죠 Hardly 역시 부정어입니다 Hardly does he 이 말은 원래는 He hardly come to class on time 여기는 이제 원래 조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본동사 앞에 오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부정어는 가급적 앞으로 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원어민들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말은 부정적인 개념은 뒤로 빼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I don't think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등등 하여튼 안는다 맨 뒤에 가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최대한 앞으로 나옵니다 가급적 앞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실용적이죠 뭐 처음에 뭐 들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뭐 막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참 허탈하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되면 NO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그런 면에서는 영어가 조금 더 직선적이고 좀 직설적이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nly then did I understand the problem 그때 갔어야지 나는 비로소 그 문제를 이해했다 이것도 원래는 I understood the problem only then 이렇게 되겠죠 only then 이렇게 뭐 긴 부사구가 올 때는 맨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only then understood 그 말도 물론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뒤에 빼는 게 낫겠네요 하여튼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only then 이 부정 부사구죠 부정 부사구가 이렇게 문도에 나오면 역시 도체가 됐죠 little did he little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부정으로 뭐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이런 말인데 이게 동사를 이렇게 부정해 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별로 없다 아니고 전혀 not at all 이런 말입니다 전혀 그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he little understood the situation little 이렇게 동사를 꾸미게 되면은 전혀 이런 말입니다 never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he has little money 그는 돈이 별로 없다 명사를 꾸밀 때는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약간 부정입니다만은 동사를 수식하면은 완벽한 부정입니다 자 이렇게 little did he 이렇게 하고 뜻도 그렇게 아주 강력한 부정으로 not until a frog develops lungs does it leave the water 자 이 말은 원래는 이런 말이죠 a frog does not leave the water until 이렇게 해서 not 하고 until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not이 앞으로 나오면은 until이 같이 따로 나옵니다 특이하죠 not until이 이건 그냥 수거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not until 이렇게 이렇게 남만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not until을 데리고 나와서 not until a frog develops lungs 여기까지가 부사구죠 부정부사구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폐가 생길 때까지는 물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멋있게 하면은 폐가 생기고 나서야 물을 떠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정부사나 부정부사구 혹은 부정부사절이 이렇게 문두에 오면은 반드시 주호 동사가 도체가 돼서 조동사 있을 때는 조동사 앞으로 나옵니다 조동사 없을 때는 두 동사가 이렇게 별도로 튀어나옵니다 생겨서 이렇게 자 여기도 뒤도 뒤도가 이렇게 나왔죠 별도의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본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럴 때는 뭐 이 그렇게 두 동사를 앞으로 빼면 됩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장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좀처럼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좀처럼 하면 셀덤 자 이제 부정을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걸 활용하시고 이게 이제 이 제가 수업에선 주제가 주전인 만큼 가급적 이걸 앞쪽으로 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너도 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너무 문장이 좀 밋밋합니다 앞쪽으로 빼면 문장이 박력이 있고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런걸 많이 써보시면은 그야말로 원의민들이 쓰는 그런 버튼 냄새가 풀풀나는 운치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so angry 되겠죠 좀처럼 아빠 my dad 미국식에서는 my dad가 보통입니다 my dad our dad는 쓰면 안됩니다 my dad 이렇게 하시고 영국에서는 그냥 my를 빼고 dad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그냥 수업 여기 수업이 되는 것은 이제 class라는 말도 있고 lesson 여기서는 제가 lesson을 썼습니다 lesson도 수업입니다 수업 miss lessons 이렇게 되겠죠 miss lessons, her lessons 이렇게 되겠죠 단 하루도 not a day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never니까 never a day 이렇게 나오고 있죠 놓치지 않았었다 않았었다는 보니까 대각을 쓴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selam has my dad been so angry 됐죠 selam 앞에 나와서 도체가 됐죠 본 적이 없다 이 말이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딱입니다 has my dad been so ang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단 never a day 이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이렇게 부정부사가 문제에 나왔으니까 도체가 되겠죠 had 이제 안아 썼다 이렇게 해서 대과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had she missed her lessons, her classes 괜찮습니다 her lessons, her classes 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처럼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다 rarely 쓰시면 됩니다 좀처럼 한 적이 없다 할 때는 rarely가 딱인데 이것도 이제 문 뒤에 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음식 뭐 better food 이겠죠 먹어본 적이 eaten 뭐 이렇게 여기 저기 하는 거 보니까 역시 현재 완료가 나오겠습니다 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때 현재 완료 침대에서 나오던 get out of bed 입니다 get out of bed 이렇게 하시고 초인종이 울리다 the doorbell ring 과거겠죠 울렸다니까 the doorbell ring 이렇게 되겠죠 scarcely 입니다 scarcely 자 과연 어떤 표현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짜잔 rarely have i eaten better food than this 이보다 더 좋은 음식 better food than this 입니다 rarely have i eaten이죠 좀처럼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다 rarely have i eaten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뭐 i have rarely eaten better food than this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좀 밋밋하죠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뭐 좋을대로 하십시오 그냥 예 저는 에 점수를 좀 딸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를 이거는 가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막 그냥 평범한 점수 주어지겠고 우리 뭐 그 최저경기 이런거 다 하는거 보면 난이도가 좀 높으면 가점이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천정이 울렸다 자 scarcely had i got out of bed when 자 이것은 이제 scarcely when 이라는 수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carcely when 굉장히 중요한 수구입니다 scarcely when 같은 말이 몇 가지 있죠 뭐 hardly when scarcely when scarcely when no sooner than no sooner than 다 같은 말입니다 scarcely 앞에 나왔으니까 도체가 되겠죠 부정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시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scarcely 앞에 종속절에는요 앞에 주절에는 대과거를 쓰고 흔히야 종속절에는 그냥 과거를 씁니다 침대에서 나오는게 그래도 약간은 말랐겠죠 나오자마자 그건 맑은 하여튼 이게 먼저니까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울린건 아닙니다 일단 나오자마자 울렸으니까 0.000000001초라도 침대에 나오는게 빨랐으면 빨랐지 늦진 않으니까 요건 대과거입니다 하나하나 씁니다 이렇게 앞서고 요거는 하나 뒤 씁니다 그래서 앞에는 대과거 이제 그 뒤에는 그냥 과거를 쓰는 이 시제는 엄격히 지키셔야 됩니다 됐죠 scarcely had i got out of bed when the doorbell rang 이걸 이제 hardly 하면 hardly had i got out of bed when the doorbell rang no sooner than 하면 no sooner had i got out of bed than the doorbell ra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그 문제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only를 넣습니다 only 오늘 부정합니다 전부정을 하죠 최근에야 recently only recently 이게 나오겠죠 앞에 나온 도체가 되겠고 과학자들 scientists 그 문제의 규모 the scale of the problem 깨닫다 realize 고전음악은 classical music입니다 classic music 하면 틀림 클래식은 그런 데 쓰는게 아니고 클래식은 이제 뭐 좀 뭐 전형적인 인류어 이런 말입니다 classical이 우리가 말하는 고전 이런 말이고 고전음악 할 때 classical music 절기다 enjoy 겠죠 symphony 하면 symphony 그대로 symphony symphony symphony에 가는 표 하면 tickets a ticket 혹은 the ticket to the symphony 이렇게 되겠죠 자 가지고 있다 have 나로니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only recently have scientists begun to realize the scale of the problem only recently 앞에 나왔죠 도체가 됩니다 have 최근에 하면 이것은 현재 완료로 쓰는게 보통입니다 최근에 한 말 들어가면 항상 현재 완료로 쓰십시오 물론 최근에 한 말 나오고도 미국 사람들이 과거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현재 완료 아무래도 길죠 귀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가 원칙입니다 과거보다는 recently have scientists begun begin, began, begun이죠 동사 3단면은 이것은 철저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뭐 이건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to realize 깨닫다죠 began to realize the scale of the problem 자 됐습니다 이걸 이제 그냥 보통으로 쓰면 scientists have begun to realize the scale of the problem only recently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 이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글쎄요 쉽지가 않겠죠 왜냐 너무 길어서 너무 길면 사이에 들어가기 힘들죠 맨 앞에 오거나 맨 뒤로 긴 것은 맨 앞이나 맨 뒤로 가는게 보통입니다 사이에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not only do I enjoy classical music이죠 not only 이렇게 문도에 나와서 도체가 되고 그 다음에 but also는 그냥 도체할 필요가 없죠 이건 도체 안합니다 그냥 but also but also I 보다는 but also가 낫습니다 이게 부사의 위치로서 also의 위치는 I 주어 다음에 오는게 낫죠 주어하고 동사 사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이 부사가 들어가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부사가 가장 편안한 자리가 부사가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주어하고 동사 사이입니다 물론 이제 동사를 꾸미는 경우죠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그럴 때는 그 사이에 들어가시고 뭐 부사가 길다 그럴 때는 앞이나 맨 뒤에 오죠 장방식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맨 뒤에 오는게 보통입니다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보통 민디옵니다 물론 이제 뭐 장소 부사도 긴게 앞에 나와 버리면 도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뭐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 but I also 뭐 이거 also는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나론이 but만 해도 관계없고 but I also have a ticket to the symphony have a ticket 하면 이제 그 가는 티켓이죠 그 표 뭐 이제 관람권이죠 to the symphony to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원래는 이제 뭐 I not only enjoy classical music but I also but I also 이렇게 나오겠는데 나론이를 이렇게 앞으로 맨 앞으로 뺐습니다 I not only enjoy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근데 참 너무 길어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기가 조금 조금은 unbalanced 같습니다 I not only enjoy 좀 별로입니다 이럴 땐 나론이 두 아이 하면 진짜 끝내집니다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척척 그냥 발이 척척척척척 맞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에는 표시이거든요 이걸 보고도 몰랐네요 예 하이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